안녕하세요. 거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진이라고 합니다. 처음 뱅크 씨가 만든 선물 가게를 지나야 출근하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거리에서도 좀 활동적인 미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처음 알았고 원래 운동을 하고 있었던 저로서는 저한테 더 맞는 미술의 영역이지 않을까 하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사실 그림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친구들이랑 낙서 주고받으면서 되게 재밌게 학창신을 보냈었는데 뭔가 이게 직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빨리 진로를 정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관심이 많았던 유도라는 종목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입시 때까지 쭉 하다가 성과가 좋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가서 제가 그림에 더 관심이 많은지 앞으로 다시 운동권으로 돌아가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한 실험이 그림을 전역한 선배들한테 그려주는 거였어요. 한 폭의 그 선배에 대한 정보를 담는 거예요. 선배가 어떤 부대에 어떤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기수라든지 이런 걸 정보를 담는 거거든요. 제 그림이 누군가 벽에 걸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면서도 제 재능으로 누군가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저의 성향 같은 경우에는 승부욕보다 누군가한테 영향을 주고 그걸 돌려받는 게 더 좋았었다라는 걸 그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림을 제대로 그려봐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글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항상 글의 끝에 도달하는 키워드가 자유와 평등이었어요. 자유는 제가 표현하는 미술에서는 제가 정말 원하는 방향의 선택을 했을 때 자유로워진 내 모습에 대한 만족감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로날드 포스터에서 나오는 캐릭터가 달려나가는 행위 자체가 스스로 저를 표현하는 거고 포스터를 보는 사람도 거리에서 출구를 마주치면서 주저하고 있었던 선택들에 대해서 과감한 선택을 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런을 표현하는 것은 로날드의 행동에서 표현을 하고 엑시트를 표현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방향을 제시하는 각자만의 출구가 있고 거기로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서 표지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등이라는 키워드를 설명해드리자면 자유롭기 위해서는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삶을 살아가는 사람끼리 어떤 차별을 두고 나서 자유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등의 키워드가 중점적으로 자유와 해방 사이에 있고 그런 평등을 겪었을 때 어떤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로날드가 출구를 달리는 장면에서 머리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 두 개의 머리의 의미는 평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화장실 앞에 우연히 섰었는데 치마가 있으면 여자고 없으면 남자였어요. 그런데 두 픽토그램의 공통점이 머리가 동그랗한 점이거든요. 머리 두 개를 한 몸에 가져오면서 양분화 돼 있는 이슈를 한 가지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두 개인 채로 거리를 달리고 있는 로날드의 모습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제가 추구하는 거리 예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싶었어요. 거리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곳을 지난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출근길이라든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든지 자연스럽게 따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그 이미지를 눈에 담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거리 예술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시선을 뺏어야 되거든요. 이번 전시에서 거리 기물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것도 일부인 것 같아요. 표지판에서 나오는 그런 방향 지시라든지 거기에 쓰여있는 문구들에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표지판의 목적과 거리 예술을 하는 사람의 목적이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방향과 정확한 메시지를 눈에 잘 보이는 색과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놓는 거 그리고 저도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구석에다가 작업을 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익숙한 그림이라든지 익숙한 키워드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뭔가를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그 메시지를 온전히 읽지 않더라도 이 이미지가 머릿속에 이미 한 차례 저장이 되고 단복적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주입이 되면서 제가 이런 전시라든지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이벤트를 할 때 제가 좀 더 자세한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이 이 거리 위에 펼쳐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제 원래 모습과 더진이로서의 활동이 되게 같은 선상에서 서로를 계속 공유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국내에도 해외에도 한국 거리 예술을 굉장히 멋있고 재밌게 풀어가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